이번 주간 저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20% 가는 게 아니라 또 여론은 또 한 번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숙고를 하고 또 상황을 보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대로 가면 20% 떨어질 거다 지금 지난주 말부터 어제 오늘 여론조사 32% 30% 떨어지고 있죠 주말 금요일에는 갤럽 조사가 나왔고 32%로 떨어졌죠 리얼미터 조사도 지금 첫 어떻게 보면 20%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20% 근접한 32% 부정평가가 첫 60%대가 나왔어요 리얼미터가 63.3% 부정평가고 긍정평가가 33.4% 케이스오아이도 비슷합니다 긍부정이 지금 케이스오아이 조사에서는 긍부정의 차이가 30%가 넘었었습니다 모차범 밖을 포함하여 이 분위기면 다음 주에는 20%로 갑니다 바닥이 어디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닥 추락하는 윤석열에게는 날개가 없다 오늘 저희들 제목으로 왜냐하면 날개가 있어서 우리 민심을 달래주고 민생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무관심합니다 두 번째 무능합니다 세 번째 무속 비선세력들하고 노후우느라고 바쁩니다 산무죠 산무 물론 이재명 후보도 어제 무능, 무대책 이런 산무를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말한 산무는 일단 국민의 삶과 고통에 무관심하다 매우 무심하다 무심하다? 원래 무심한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웠으면 도를 닦으러 가든지 정말 영적 세계에서 김건희처럼 도 사들하고 놀면 되죠 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 사바 세계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신선 노름을 하냐는 거죠 권력 노름을 하냐는 거죠 무관심한 게 이 세상은 지금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본질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민생과 양극화로 인한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민생고 그러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거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 공공여금 급등 출중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거기에 남북관계의 이익이 나토와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통해서는 세계 안보의 이익이 러시아 오크라인 전쟁까지 다 포함하여 거기에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범사회주권과의 교육과 무역의 위기 이렇게 10중고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한 우리 국민들 모두의 화병의 위기 11중고 그런데 답답한데 글 쓸 데도 없는 더 열받는 이 상황 12중고에 우리 국민들이 쌓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또는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 세력들이 제일 여기서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건 도저히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사퇴하는 거다 하야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달 만에 하야가 성급하다면 또 어쨌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 이 두 달 동안에 당선때로부터는 한 100일 그다음에 지금 취임한 때 두 달 동안에 온갖 무리와 민폐와 난맥상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기자들한테 반말을 합니다 사퇴지라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런 식의 고압적인 말도 도스태핑도 안 한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출근도 여전히 늦게 하고 출퇴근길에 굉장히 많은 민폐와 세금 낭비와 경호인력을 낭비하고 있고 주말에 모두 축제는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살아나야 되는 지역 경제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장관이 간다거나 뭐 그런 괜찮습니다 청하 대통령이 주문실에 그런 부분들을 응원한다거나 전국의 축제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스태핑도 코로나 핑계로 중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축제에 가서 축제에 간다 축하를 한다 응원한다 안 맞잖아요 일단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지역 축제들 살아나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워낙 축제도 좋아하고 저도요 지역 경제 살아나야죠 그래 놓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역화폐는 다 없애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당 지방정부에서 그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깎고 인센티브를 확 줄이고 있어요 지역화폐라는 게 뭡니까 결국 동네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에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5%나 10%에 할증을 줍니다 10만원짜리 제거하면 많게는 11만원에 붙어 있습니다 이 고물가의 시대가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인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플레를 부추기는 건 아니거든요 팍팍 쓰겠습니까 지금 같은 불경기의 고물가에 아끼고 아껴서 최소한의 내수에 쓰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쓰는 거고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는 스테이플레이션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애고 농수축산화 할인쿠폰 1,100억 정말 1인당 만원씩 1,100만명 선착순으로 끝나버리고 좀 늘긴 늘은 거잖아요 500억 늘었는데 500억 늘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맹비판 하니까 늘었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만원 갖고 시장에서 뭘 더 살 수 있습니까 양파, 감자, 배추, 당근 너무 올랐더라고요 식용유 사면 이미 작년에 비해서 만원이 올라갑니다 상추, 상추가 금추가 되어가지고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상추가 3장이 와 있고 깻잎이 2장 와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자영업자 입장은 어떻게 씁니까 소비자도 짜증이 났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5주 가면 3장에 그동안 풍성에 보내던 분들이 상추 3장 깻잎 2장 보냈겠느냐 그걸 6장, 4장만 해도 비용이 지금 상추가 이만한 비닐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가면 옛날에 막 천 원 했잖아요 네 2천 원 하더니 시장도 있고 요만한 거 들어있잖아요 보통 네 슈퍼나 마트 이게 5천 원 안파 한 장에 200원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만원짜리 쿠폰 줘요 그러면 당장 상추를 샀어 그러면 3천 원 할인 쿠폰 붙어있어 그다음에 뭐 감자, 배추, 당근 그럼 만원 없어져 버리잖아요 시장 한번 보면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이게 도움이,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생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 제가 이제 이번에는 공언해서 다음, 지난주에는 한 다다음 주까지 이대로 하면 20% 떨어진다는데 지금 계속 하강하고 있잖아요 네 이 추락하는 유선용권에 날개가 없다 아 왜?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무능하고 모든 국정운용을 무속 비리 비선세력들하고 논의하고 네 완전히 그냥 산무사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당이라도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네 진짜 이건 큰일이다 뒷받침해줘야 된다 대통령 지무실을 만든다 용화대를 하자고요 줄에서 용화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권성동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준석이 하는 짓을 보세요 장제훈이 하는 짓을 보세요 자기들끼리 똥 묻은 겨가 재묻은 겨가 겨묻은 겨가 겨묻은 겨가 겨묻은 겨가 재묻은 겨가 재묻은 겨가 똥 묻은 겨가 물고 뚫어지는 권력 다툼 너무나 추악한 이전투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뭐하러 누구 편을 들어줄까 다 문제인데 그럼 그 사람들 편은 누구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당 지지제도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39.2% 기록을 했고 민주당은 2.4%포인트 올랐어요 44.2%를 기록해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추세 자체가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계속 높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긍정평가는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리얼미터 조사가 그런 거고 갤럽 조사도 30%대고 30%대 다 나오고 있는 거고 과연 20%대로 가느냐 마느냐 반등하냐 마느냐 그런 게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반등을 못한다 반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이 반등을 하려면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날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용화대 내외라도 네 윤석열 김건희 집단 내외라도 또 좀 더 넓혀서 용화대 내외라도 더 넓혀서 내각과 국민의힘 정당 내외라고 뭔가 빠른 소리도 하고 정신이 좀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심감께 민생감께 민심을 전해주고 민생을 전해주는 얘기가 있고 재벌대기업에 법인세는 깎아주고 부동산 부자들에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재산세 6억 이하에 서민 중산층 주택에는 오히려 재산세가 10% 늘어납니다 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 10% 세금을 더 맞는 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고물과 고유과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 대책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 2030 청년층 고의하게 할 건데요 첫 번째 대책이 무대책이요 두 번째 대책이 속수무책이요 세 번째 대책이 공공요금 급등으로 엿먹어라 대책이요 네 번째가 윤석열 김건혁 골격락 대책입니다 20% 떨어진 국민인데 여기서 또 지난 주말에 변수가 생긴 거죠 이것들이 조사가 지금 반영이 다 안 돼 있어요 주초에는 벌써 이번 주초에 매일매일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간에는 20%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전망건데 두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권종동 지금 윤석열 권종동 김건혁 입단이 완전히 지금 용하대를 자신들의 뭐 사적 교류 공간으로 친교 공간으로 완전히 전락시켰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그 다음에 정말 공정하고 치열하고 투명해야 될 국촌 컨트롤 타워에 뭐 육촌 황모 씨 아들 우모 씨 아들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그 다음에 뭐 비서관 정치검찰 비서관의 와이프 이런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지금 채용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어른거리면서 내놓고 무속 비리 비선 천공수승이라는 그 무속임 보면 그 사람 말들어 하고 돼 윤석열 김건혁 집단이 도스티핑 Tack 도스티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